가톨릭 관동대 의대를 준비하는 제외국민특내 자녀를 둔 학부모님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. 지금 현재 뜨는 가톨릭 관동대 의대입니다. 네 가톨릭 관동대 의대 제외국민전형 기준으로 어떻게 전형방식이 되어 있고 서류는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서류 중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자소서 대비 그리고 면접준비 그 외에 입시 일정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기준으로 가톨릭 관동대 3년특내 의대 전반에 대해서 입시를 꿰뚫어보겠습니다. 네 가장 기본적인 전형방식입니다. 전형방식은 일반학과들은 일괄합산입니다. 서류 자격만 확인하고 면접 100%로 뽑는데 의대는 2단계 전형을 취하고 있습니다. 즉 일반학과보다는 훨씬 강화된 기준으로 전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 일반 모집단위는 일괄합산 면접 100%에요. 서류 부분권 자격만 확인한다 그랬습니다. 그렇지만 의대만큼은 달라요. 의학과는 1단계 서류만 100%로 3에서 5배수를 먼저 선발합니다. 여기서 1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제외국민 3년특내 학생들입니다. 2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것은 전교육과정 해외이수 흔히 말하는 12년특내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해당이 안 됩니다. 지금은 3년특내 부모 자격이 제외국민 그 부분이 영주교포든 주재원이든 현지법인이든 관계없습니다. 3년특내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1유형에 들어간다. 1유형은 2단계 전형으로 실어지고 1단계에서 3에서 5배수로 서류만 가지고 선발을 한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서류 100%를 70%로 축소해서 반영하고 나머지 30%가 바로 면접으로 진행됩니다. 면접은 개별면접과 집단면접 이렇게 이번에는 구별되어 있는데 2019학년도 즉 작년도는 발표 면접이 있었어요. 그래서 면접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가톨릭 관동대 의대의 핵심은 일단은 3에서 5배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. 1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줘야 됩니다. 자격서류는 당연한 거고요. 그 외에 실적서류 그리고 실적도 다양하게 활동서류 또 스펙서류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1차 합격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. 지금 단계에서는 1차 합격에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서류 하나하나 준비할 때 아주 세밀하면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1차 합격을 하고 면접 대비도 해서 최종 가톨릭 관동대 의대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전형 방식을 이해했으니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서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서류 관련되는 부분 것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겠는데